지금 단장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현장이에요. 정말 대책 없네. 이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못 마져. 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뭐해라. 적금 금지 대상자가 남편이네요. 이혼 수신 중이에요. 하긴 천 따니요? 아휴 씨. 왜 저뭐야 오자이 훈이상. 화장 못 오자이. 그만! 강영사가 지금부터 밀착 경험을 실시할 겁니다. 오늘은 안 해맸어요? 울지 말고 왜 그래. 나랑 결혼해줄래?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? 통범하게?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어. 다 그 전쟁 치르면서 사는 거지. 지금이 인생의 비수기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처럼 쉬어가는 시에스터였나 봐요. 왜 이렇게 생각한거에요. 내년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. 5, 4, 3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3, 2, 1, 2, 1, 3, 2, 1, 3, 2, 1, 2, 1, 2, 1, 2, 1, 2. 베비?